재미있는 에이미의 택방 이건 상자가 아니야 상자를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기토끼야, 상자 안에서 뭐해? 뭐? 상자? 이건 상자가 아니야 부릉부릉 아기토끼야, 상자 위에는 왜 올라갔어? 이건 상자가 아니래도 아기토끼야, 상자에 물은 왜 뿌려? 내가 말했지? 이건 상자가 아니라니까 하하, 상자를 뒤집었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자가 아닙니다 삐리리 우와, 아직도 상자 가지고 놀아? 이건 상자가 아니야 상자가 아니라고 상자가 아니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게 상자가 아니면 뭐야? 이건 내 꿈의 마법사야 소비두비 범범 뿅 에이미의 택방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뭐야? 하하하 하하하